또 베스트 커플상 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기대가 되는 신을 뛰면서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월드카펫을 밟고 있는 우리 신혜선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포도타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취재진이 주목하고 있는 배우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오른쪽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혜선씨 인사 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선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연기를 지금 요즘 안방극장에서 선보이고 계신데 오늘 많은 분들의 인상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솔직한 심장이 어떠십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앞서서 박시훈씨는 베스트 커플상 이건 우리가 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같은 마음이세요 베스트 커플상은 항상 욕심 나는 상이니까 받으면 너무 좋죠 오늘 의상 자랑 한번 해주세요 포즈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계속해서 재밌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기대하실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혜선씨께서 입장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번